성공 제발! 어 이거 진짜 주네? 왜? 왜 진짜 주냐? 나 손패 박살내려오더라지 진짜 운벅이네 분명 한 15초 전에 그 승급전 실패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올라갈 때 되긴 했어 어떻게 증지 던지면 라귀린스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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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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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 나 오늘 슬슬 몇번 실패했어 내가 이거 즐거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사람이 미쳐가는거 같지 않아? 하하하하 뭔데 이기지? 보이넥스 도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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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음 턴 해야되네 이거 지금 내 패왕용의 홈도 제외되거든 저게 속성이죠? 속성의 단위라 후우긴 후후긴 후긴 하하하하 세트가 하나 엔드? 대왕용의 홈 포민 레이트 오브 더 라비린스 나와라 상관없어요 일단은 상관없죠 아직까지는 레오라 스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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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잠깐만 내가 순서를 힐수했나? 스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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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수없어요 증지 아픈건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카르마 부와 진심 내가 그렇다고 포기할줄 알아 풍고 시 2050 시원 승 그치 뭐가 있는진 모르지만 해보면 되겠지 화염의 루닉 화괴 왜 가자 깡패들아 get it 무지에 스폰 카드가 없고 철르메 루니 우리 생각해도 체인 없다 없는거 맞지 아 시원했다 혼선제 없습니다 잠깐만 파루님 감사합니다 5000원 슈퍼채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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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